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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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!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대로네요 만세!! 오늘도 무릎 박떡 보는구나!! 오예! 우리는 고품경 더노사리 프로그램 틀리나TV 라디오 스타스! 그렇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긴 무릎팍 도사 뒤에 잠깐 찾아뵙게 되네요 정말 이런 시간이라도 할애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독립해라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말씀은 저희에게 참 고맙지만 저희는 저희가 잘 압니다 20분이 좋아요 20분 한 시간 보면 역해요